제가 거의 제가 쓰는건 12월달에 평가를 하죠 오전 오전 사량이 있는데 깨끗해 얼마나 빡센 기억하세요 기타니기 근데 저는 몸속 깎았을때 찬글라고 추리추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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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칸이 요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리를 해요. A4M기일 때 옥장인 거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 아니냐? 세상이 그러나 바뀌어? 그런데 이걸 제가 2010년, 11년 이런 거. 수능 감독하고 그런 날 어떻게 수업이 제대로 되냐? 한 대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한 대 더. 그럼 다음 달에 재래학 수업을 하자. 이런 거에요. 이런 것들. 이때도 이런 얘기했네요. 예를 들면 제가 카톡 또는 부진학생 수업 지적이잖아요. 그게 의무이인데 끝나서 모의라고 하면 애들이, 정말 심어. 그럼 그거 뭐라고 해야되냐? 이 당시에는 제가 카톡이나 벤주로 하는 학습지 말고, 오늘 이걸 인정해달라?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저는 카톡으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카톡으로 하고, 텍스트 파이브를 내버려서. 어떻게 쉽지 않나 봐요. 그럼 그거 다 출력해서. 그럼 뭐 학습지 좀 했다. 그런 것도 해야 되지. 그럼 그거 다 했어. 그리고 모범사야? 그거 자꾸 이렇게 싸움을 할 때는, 어느 한 척 명룡을 갖고 와서 신입을 줬어. 둘 다 가지려고 하면 착회들이 갈 텐데. 그러니까 학교 치료 타시는 명룡은 가져라. 이게 이제 내가 모범사였다. 교육청에 공허해? 그럼 실제로 공허했어. 다른 강원도 교육청에서 무숙 사례로 제재가 나왔어. 이게 장애물이 있는데 이걸 폭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로 사다 여기로 넘어가지고, 돌아다니고, 땅굴 가서 지나다니고, 돌아다니고. 지금 이게 3월부터 막 격리를 해봐야 돼. 갑자기 12월달에 다 뜨면 갑니다. 워낙 5달 나오는데, 그거 받는 순간 거기가 다 안 했잖아. 그동안 통품된 사람들은, 둘 만 들어도 다 기록이 안 나 이게. 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이쪽으로 뜨냐고. 지금 틈틈이 적어놓으시다가, 근데 설문조사라는 건 숫자. 선생님은 요즘은 돌려줘. 전교 교과한테 다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혹시 제 생각에 고민할 수 있는, 주관식 필름 수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좀 빼나. 숫자입니다. 대단한 것 같죠? 첫 해는 다 기자. 근데 이게, 혈육은 오르막이고, 서로 다음날 재협으로 하시는 게 대단합니다. 그쵸? 누군가의 내가, 내 의견은 아닌 것으로도,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처음으로 이렇게 돼서, 상품툰 할 때는, 4등의 삶입니다. 그리고, 시작. 그러면서, 그리고, 손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